긴 뱉 진 진 진, 비? 진형, 태형이, 정국이 팬들이 붙여준 별명 저죠 오늘의 역시도 괜찮아요? 진짜 좋네요 언젠가 다시 좀 꼭 같이 불러야죠 진짜 불러요 직접 보고 아 이거 부르면 진짜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팬분들 보이잖아요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나 지금 부르면 운다 진짜 그때도 운도록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팬들 아 웃으면 돼? 지금 다 웃으라고 하네 관계에 꼭 필요한 거 우연 전문찜? 덕도 없는 고민 고민 그 속에 빠져있지 마 연계선 위에서 위태롭다 해도 웃겼떠이며 바람을 가르자 때론 바보같이 멍청이 달리기 실수와 눈물 써들지 스포원 멈춰서 고민하지마 덕후라 distors 장면이 멍청이 저희는 ruth 멍청 antibiot 그리고 того 뭐 엘 ِّ 밤거리는 빛맥쳐 뚜껑의 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땅콩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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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